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인데 그죠 세 번째 시간은 226페이지 무효 취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서도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해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한 세 번 이상 봐야 된다 그럼 세 번 이상 보다 보면 아하 이런 느낌이 온다고 어떤 느낌이 온다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문제도 또 풀다 보면 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본 이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다 안 해도 예를 들면 대리가 10개 있으면 한 7개는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세 개도 보충이 되고 이런다 근데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226페이지 무효 취소 대표 사례 예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1번은 갑은 을 소유의 액스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갑은 매수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갑은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그 중에 갑이 사기로 했다 근데 X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법률관계 자 근데 허가 대상 지역인데 매매 계약 체결했다 무효다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인 경우 계약금을 지불했다 계약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중도금 잔금은 매매 소속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래서 채무불행도 없고 해제라는 단어도 없다 근데 오로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금은 살아있고 그럼 살아있는 거 서로 협력 의무 있고 그 다음 중도금 잔금 의무 없고 중도금 잔금 안 줘도 위반 아니고 채무불행 없고 해제 없다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찾는데 1번 허가를 받으면은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되는데 계약 승립시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된다 그죠? 유효가 되는 계약이 1번은 아니다 해서 털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 얼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자 계약금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계약금은 살아있다 했죠 계약금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계약금을 받은 얼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2번 정답 3번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갑과 얼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갑은 X그레인 허가 신청에 얼이 협력할 걸 서로서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중도금 잔금 이런 거 없고 채무불행 없고 해제 없고 하지만 협력 의무는 있다 살아있는 건 계약금 살아있고 협력 의무 있다 협력하지 않으면은 협력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협력할 걸 서로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과 얼은 서로 협력 의무 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만약에 계약금 지불했다 아직까지 그게 허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중도금 준 게 있다 돌려달라 할 수 없다 하는 거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지만 됐습니까? 불확정적 상태에서는 중도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대로 유효다 하는 거 그 다음 5번입니다 계약 이후에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된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이렇게 돼요 해제가 되었다더라도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가 아니고 확정적 유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226페이지의 1번 대표 사례 예제의 1번은 답이 지금 5번으로 돼 있는데 2번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몇 번 정답? 2번 하는 거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과 그 소유 토지와 근무를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청량에 다툼이 생겨 위 토지에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문은 위 매매 계약으로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자 여러분 토지와 인접은 갑의 A 토지 부문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 자 A 토지 부문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 A 토지 부문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 자 요거 8례인데 시험 가끔씩 나오는 8례인데 특약을 하였다 8례 태도 다당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에 사기 강박 취소라는 게 없다 왜? 제외됐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제외된 부분은 사기 이유를 가지고 취소 있다 넣으면 틀린다 취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 몇 번이다? 아예 타당한 건 몇 번? 1번 사기를 이유로 A 토지 취소 없다 하는 거 아예 취소 없고 그럼 유효로 취소가 아니라 아예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취소 없다 유효로서 취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하면 그럼 2, 3, 4, 5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 1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그죠? 228페이지 1번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있을 수 없고 하면 무효 그럼 여러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됐습니까? 물건으로는 부동산 물건으로는 무슨 산? 부동산 권리로는 지상권 전세권 그 3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하는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무효인 건 몇 번? 일본 나머지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이거는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그대로 유효고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러분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했을 때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자 이거는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고 제재만 받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 자체도 유효고 단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을 뿐이다?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 다음에 영구적인 지상권 그대로 유효 그 다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여러분 지분에는 당연히 동의 없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똑같이 무효입니다 계속 나오죠 이거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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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의한 대리인 사기한 법률행위 역시 상대방은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취소 셋 다 취소 사회 질서의 103조 조건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 이건 뭐? 무효 이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정부가 무효 상대방이 유발하면 무조건 취소 법률행위 무효에 관해서 틀린 것 104조 무효의 전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맞다 틀린 것 찾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고행래 토지거래 관할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하면은 이건 뭐? 어? 무효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자 무효인데 108조 무효인데 취인 됐습니까? 자 108조 무효인데 의사표시 없이 진심 없이 통정 매매 무효 근데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계약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고 취인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다는거죠 어? 어? 요거는 요거를 제목 붙이면 무효행의의 취임 무효행의의 취임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108조 무효 왜 108조 통정 무효냐 하면 진짜 의사표시가 없어서 무효인데 야 너에게 이전해놓자 가장 양도 무효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야 진짜 내한테 팔아라 오케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진짜 의사표 이걸 무효행의 취임 무효행의 취임하면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렇죠? 계약 체결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고 취임한 그때부터 그래서 틀린거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배명의 적극 가담 이런거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 허가구역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그럼 허가 못 받았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오리지널 무효로 갑니다 자 오리지널 확정적 무효가 되면 오리지널 무효가 되면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귀책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귀책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십니다 자 4번 갑니다 무효에 관해서 틀린거 자 무효인 법률행위 취임 여러분 무효 취임 나오면 108조 108조 통정 가장량도 진짜 의사표시가 없다 무효다 가장량도 해놨다 무효다 왜 무효입니까 진짜가 없어가지고 자 의사표시 없이 가장량도 해놨다 무효 가장 양도해놨다 무효 자 의리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거 무효 취임 그래서 무효 취임을 가장 정확한 예 108조 자 취임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요 무효는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 그래서 처음부터 하니까 틀렸습니다 언제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래서 틀린거 몇번? 1번 그 다음에 추임료권을 갖추면 자 취소로 무효가 됐다 취소로 무효가 되면 다시 무효행위 추임료권 갖추고 있으면 무효행위 추임 꼬리물기 자 취소하면은 무효 자 무효행위의 추임료권 갖추고 있으면 다시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거 2번 좀 특이하죠?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추인 103, 104 추인 추정 없다 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다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 무효에서는 손해배상 없다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아예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104조 폭리행위로 무효 104조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무효행위 전환 있다 없다? 있다 하는거 뭐 그런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토지거래허가 내의 자신의 의뢰에게 매도하고 곧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설명 중으로 언급했죠 자 여러분 만약에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계약금 지불했다 그러면 어쨌든 계약금은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은 유효고 배액 포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외에 당사사에 오로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중도금 잔금 효력 없고 그 다음에 위반이라는 것도 없고 채무불행도 없고 해제 없고 단지 협력 업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거 확정적 무효 또는 확정적 유효가 되기 전까지 살아있는거 계약금 협력 소 그 다음에 협력하지 않는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행 안해도 채무불행 아니고 해제 없고 되겠습니까 중도금 잔금 안준거에 대한 손해배상 없고 협력하지 않는거에 대한 손해배상 있다 하는거 자 옳은 것 합니다 협력 의무가 있다 맞다 그 다음에 채무불행 없고 해제 없다 니언 x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른 이미 계약금을 계약금 살아있기 때문에 돌려달라 할 수 없다 ㄷ x 리얼 어른 허가가 있을걸 조건하여 등기 참고할 수도 없다 하는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맞는 것은 기업과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가 있기 전까지 등기 일체 없다 허가 있기 전까지는 등기 일체 없다 하는거 그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또 마찬가지죠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체결했다 허가받지 않아서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 있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불행 없고 해제 없고 되겠습니까 맞다 그 다음 매매대금 제공 없음을 이유로 협력 업무 이행은 거절할 수 없다 돈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협력해야 할 뭐가 업무가 있다 하는거 그 다음 지정이 만료되어서나 재지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맞죠 근데 어리병에게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하다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유효가 아니라 무효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허용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거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7번 자 취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그럼 취인할 수 없는거 103, 104 그죠 104 취인 없고 묵건대리 취인이 있고 불법 103조 어? 취인 없고 통정 취인이 있고 그래서 취인하여도 무효인거 취인할 수 없는거 기역과 디겟 이렇게 되겠죠 2번 그죠 이런거 나오면 절대로 털리면 안된다 이런거 그죠 그럼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털린거 그럼 취소는 유효한 것을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인 것처럼 본다 5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취인 못합니다 취인하려면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취인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은 항상 정상입니다 법정대리인 취인은 법정대리인은 항상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정상 요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말은 정상이 된 후에 하여야 한다 하면 OXX 근데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그냥 제한능력자 당한자 차고 사기강박당한자는 차고자는 취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당사자는 당사자의 취인 취소의 당사자 취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하면 맞지만 법정대리인이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말은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당사자는 지금 조금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취인할 수 있다 그럼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 자신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면 맞고 법정대리인한테는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왜냐면 법정대리인은 항상 정상이다 하는 거 전후 불문하고 취인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그래서 틀린 것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제한능력자가 소멸된 후에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일부를 이행했다면 취인 이건 법정 취인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이행했다 법정 취인 그 다음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오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5번도 기본적입니다 취소 의사표시는 오직 상대방 승계인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취소는 오직 상대방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 하는 거 근데 포괄 승계인은 대기지만 뭐 그냥 승계인 하면 특정 승계인데 그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사람한테는 할 수 없다 취소 의사표시는 오직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의사표시 오직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 이거 되겠습니까 근데 묵건대리 행위 행위의 취는 본인이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의사표시는 오직 상대방에게만 상대방이 특정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상대방이랑 같으니까 할 수 있고 취는 본인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인 특정 승계인 포괄 그냥 승계인 하면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됩니다 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구조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인데 자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면 안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자 미성년자가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죠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설명 중 틀린 거래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취소로 인해서 반환 의무는 동시에 관계 있다 맞죠 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그럼 이렇게 취소가 되었을 때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의 이기입니다 선이든 제한능력자 측은 선이든 악이든 무슨 이기다 현존의 그래서 갑은 대금 모두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여러분 생활비로 그래서 현존의 이기인데 생활비로 썼다 남아있는 거로 보겠습니까 안 남아있는 거로 보겠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토지 대금을 가지고 토지 대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썼다 하면은 자 원래 생활비는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토지 대금으로 생활비로 들어갔으면 원래는 이 생활비가 봉급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봉급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쓰는데 그럼 갑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썼다 예를 들면 갑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썼다 하면 월급 받은 게 지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는 현존의 이기로 봅니다 그래서 대금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제한능력자는 현존의 이익 반환하는데 그걸 생활비로 썼다 됐습니까 원래 봉급 만약에 토지 안 팔고 보통 정상적인 때는 봉급으로 생활비로 썼을 텐데 토지 팔아가지고 토지 대금으로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들어갈 봉급이 그대로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존의 이익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팔아가지고 뭐 싸롱비로 썼다 하면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하는 거죠 왜 봉급으로 싸롱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는 거죠 논리 됐습니까 다시 보통 때 같으면 생활비로 썼다 봉급 월급으로 근데 토지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월급 그대로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그래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는 현존의 이익입니다 남아있는 거로 본다 그래서 발환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만약 을이 선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등계했다면 자 여러분 제한능력자 취소는 끝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취소했다 하더라도 자 선의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등계를 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했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고 아니고 취득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자 취소는 막갑하다 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 준 거 있으면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주고 하는데 자기는 모든 것 받지만 받은 거는 자기가 줄 때 현존의 이익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끔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잘못했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내게 그래서 제한능력자 하면 막갑하 몇 개 4개 1 뭐 할 수 있고 치소할 수 있고 자기는 그럼 치소하면 무효 준 거 있으면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주는데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데 자기는 줄 때 자기 거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의 이익 잘못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치소한 경우 정은 제3자 정은 선일지라도 손이 소유권 치등 못한다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근무를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해서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러면 갑이 을을 기망해서 그럼 누가 치소할 수 있습니까 을이 근데 을이 치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 어떻게 했다 법정 추인입니다 근데 을이 치소권자고 갑은 치소권자의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어떤 행위였다 법정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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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추인 아닙니다 을이 해야 법정 추인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이 역시 했습니다 법정 추인 사유가 안 됩니다 자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합니다 중요하죠 을은 치소권자입니다 을이 지급했다 을이 벗어난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급했다 이거는 법정 추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을이 치소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청구권을 그럼 이거는 을이 치소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럼 을이 치소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을이 치소하게 되면은 돌려받게 되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런 경우는 법정 추인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할 것이다 치소할 것이다 치소하게 되면은 돌려받게 되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은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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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소권자의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다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을이 치소권자인데 을이 벗어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법정 추인 그 다음 요 5번 같은 좋은 질문입니다 을이 앞으로 치소할 거라는 전제 하에 치소하게 되면은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11번 갑니다 취소에 관해서 옳은 것 그죠 취소는 3년 넣으면 취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년 넣으면 법률행이 한 날 10년 하면 법률행이 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틀렸습니다 3년 넣으면 취인할 수 있는 날 정상이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취인할 수 있는 날 하면 정상이 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10년 넣으면 법률행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이가 취소된 경우 자 제한능력자 한번 막갚아 아기일지라도 현존이익만 발언하면 되고 이자 여러분 특히 취소에서는 이자라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정대리인이 취인 아까 법정대리는 항상 정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냥 취인은 하면 당사자 그냥 취인은 하면 이거 맞습니다 그냥 취인은 하면 이거 맞습니다 그냥 취인은 아무 말이 없으면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당사자의 취인은 취소원인이 소멸 후에만 효리도 있다 맞습니다 근데 법정대리인 취인의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 있다 하면 OX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취소권자가 어떤 행위했다 뭐 취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 취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we can it